이게 들었습니까? 이게 강함이 많죠? 네 리듬이 없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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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만 잠깐만 이게 나오면 템뿐이 많죠? 히트 버그 히트 안 돼 멀리 나 포카인이 많죠? 수고 50% 더 확인 망각 중 확인 네 고봉님 암수 나 오면 축 올릴 거에요 다 문 먹으라고 아 먹어도 돼요 몸에 관하여 봉이 형님 암수 들어왔습니다 템포니 선부하나봐 안녕 확인해 땡큐 다음은 백에서 볼게요 확인 남겨있어요 소울님 암수 희자 희자가 왜 먹고 있어요 감정이 하나 없어요 이거 두 번째 꺼 밀리네 이거 두 번째 꺼 밀리네 이거 두 번째 꺼 밀리네 이거 도학원님까지 해볼게요 머리 많이 부셔야되는 거 저 4개 모자라요 4개 백 봤어요 조심조심 응 배배님 두 개 더 먹어야 되는데 나이씨 다들 좋네 있는 거 배배님 그 흐흐흐흐흐흐흐흐 한 번 어쩔 거예요 바닥 이거 베게 부터 이걸로 원상 투세요 무리네가 맞으네요 나 두게나와버려 수게 안되요 아까 이거 하고 가 있을듯 똘일입니다 더하기 하나 자 오케이 B에 2개 확인 좋아요 좋아요 가나님 암수 멈췄어 이래요 플러스 에잇 멈췄 냄새가 나요 끝나면 템포니 1타 2타 3타 5타 5타 4타 5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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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타 5타 6타 수강 모르겠고 웬만하면 안 돼있다 수강 모르겠고 웬만하면 안 돼있다 포완 수강 잘 안썼어 소리를 끝나고 썰게 그냥 두 분만 썰게 루타민을 한 번 먹어주세요 네 1인강 먹었어요 이 파티 다음까지 무력된다 나왔어요 무력된 무력 풀 좀 이 파티 무력 나는 암살아 털어 이 파티 네 저도 암살아 세탄 무력 중 이번 무력 풀렸어요? 이 파티에 리컬 할게요 이 파티에 리컬 이 파티에 리컬 먹어야 돼요 이 파티에 리컬 이 파티에 리컬 이 파티에 리컬 먹혔어stone 호크아이님 안 붙여주세요 아마드리 아 당기면 나가세요 키바로나가요? 키바로나가요? 한 번 더 해요 무조건 한 번 더 담았어? 안죽어? 두번째 차분의 계기는 죽었어요 아야 가다 안죽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할텐데 아 고봉님 안표해도 돼요? 네 삼정 교체형 아 여기 신비 엄청 빵타는데? 신비 먹어도 되나요? 네 이쪽으로 할께요 굿 조심 아 을타 이타 오케이 이거 봉형님 해도 돼요 들어왔습니다 함수 굿 모모 잘하네 빛 까지 한 번 더 한단단 공 때려요 아 힐을 왜 이렇게 빨아 놓 제우스 이루어? 시장불리어? 멀리멀리 봐줬다 봐줬다 밀겼죠 스윙스 담겨있어요? 공감도? 이거 스윙스 얇아요? 머리들 관리 해볼까용? 여기 미리네 감아드릴게요 이거 찾아요? 여기서 드릴거에요 잡을게요 이거 막차 막차에요 막차 머리관리 미리네 있어요? 누가 사라진 것 같은데? 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아 탈출하는 것 같네 잘해보셨네 인간 도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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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시에 한 명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가 어디가 베베님 요기요기요기요 달려 달려 했어 올 수 있어 저희 여기 지우고 오른쪽 가자 베베님 이거 저희 시정해요 베베님 어디가 겹쳐서 갈게요 12시 지울게요 오른쪽 11시에서 오른쪽 나 떼고 와주시면 될게요 나 같이 왔어 어 몰라 다 피했어 어떻게 피해 놓을 수 있어 신나 크리가 좀 안 던져가지고 괜찮아야 천천히 나와줘 그냥 날려오래 뒤에 거만 깨져 크리를 찍고 왔는데도 안 터지냐 아홉 시에 파이팅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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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올라갈거에요 네 바로 올라갈거에요 아이고 세상 이거 지금은 늦은 서류가 아닌데 해보 네 도화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화관님 암수 네 도화관님 암수 도화관님 암수 도화관님 암수 예 여깄어요 아래 밀가려 어 어 올라갈까요 어 미리네 이거 피하면 안돼요 어허 어허 빨강 보스 땡 무슨 일 생기면 아래로 도망갈게요 빨강 고정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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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털어stag 빨강 자폭병 조심하세요 끌고 갈게요 괜찮 바닥 나오는데 템프니 나갈게 하긴 댓글 뱉어 남검 먼저 올라가 있어요 안 돼요 아파요 낙인 끊겼어요 미안해요 머리 고정할게요 머리 고정 호카이님 암술 치위도 계속 담아드려요 오케이 올라갈게요 맞을 수 있어 안 맞을 수 있어 안 맞을 수 있어 사이즈가 없어요 다운다 바로 치죠 아 까비 안 맞을 수 있어 여기서 하죠 그냥 실례 톱톱 좀 해줘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무견만 줘 암초 있는 사람 확인 감금 중 조심하세요 감금 하나 터져요 조심 파티 감금 아래 밀력 중 나 무너져 있어서 괜찮아 여섯 시에서 시계 감금 나 무너져요 나 무너져요 맞덩이 들어갔어요 소울 망가지요 도야소가 나요 네 지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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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배랑 있어요 여기 가봐요 힐스 다 들어갔어요 어디 글리신분 시정 좀 생각 나? 자리 복귀 한 번 드람스로 바로 가시죠 이거는 바로 가시고 자리 복귀 한 번 하고 가죠 1문양 구멍으로 놔두고 아니까 메인은 리퍼에서 네 메인 리퍼 일곱 줄 저거 나왔어 네 맞죠 음 끝나는 거 나는 좀 많아 아 두개 대개? 아 빼게 아까 두개였어 어 뭐 꺼진다 가시죠 가시죠 네 안돼 안돼 꺼지면 안돼 아하 저부터 할게 난 아니지만 꺼지면 안돼 네 안돼요 아 저 죄송 몸에 감아드려요 박 잡았어요 네 딥옥보 확인 천천히 천천히 가자 천천히 오케이 오오오 살았 살았어 안 안 안 아직 안 잤어야돼 후방조심 늦게 쪘어 네 1파티 케어 먼저 나가면 상어님 암수 2파티 케어 건너 끼고 바로 올려요? 이거 2파 몸에 미린 해 죽어 80파인 공들 끊었어요 미안해요 안에 미린에 감아져요 1파 나왔어요 원리에서 뺄테니까 지우셔도 돼요 4초 3초 2초 1초 들어왔습니다 9시 확인 뭐야 뭐야 9시 깨는데? 아이고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 괜찮아요 괜찮은 괜찮은 아 낫다 아무튼 꾸롱만 해주세요 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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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리퍼 확인 파이팅 중매 조심 11, 12, 리퍼 12 잠깐만 단체 걸어서 나가요 지금에서 3에 11, 11, 9예요 11, 11, 9 띵했고 이거 안 돼요, 미림이 없어요 중매? 그냥 풀어줄 수 있어, 나갑니다 어 12시 리퍼 감사합니다 불려요 빨장 아니에요? 3에 11, 11, 9 11, 11 11 11시 깨져요 어까 어까 옆구리 안녕 비림돈이네 비림돈이네 디버프 확인 흠흠 지금 백에 붙어있어요 저, 무효 떴습니다 카드 로맨 떴어요 로맨 떴어요 캠프님 콜라 3회는 5, 6, 7, 7이에요. 안 돼. 이거 딜 안 생겨요, 딜 하자. 순진님 아무거나 해주세요. 5, 6, 7, 7, 7. 7, 7 확인. 1, 2, 3. 2, 2는 안 돼요? 도화가 없어요. 잉. 중매. 거짓. 못 빠모. 3초에 걸어서 나가자. 2, 3초에 걸어서 나가자. 3초에 걸어서 나가자. 1, 2, 3. 3, 3. 1, 2, 3. 2, 3. 3에 3, 5, 6, 9예요. 3, 5, 6, 9. 확인. 3에 나올 거예요. 입력 됐어요. 3, 리퍼 3, 리퍼 3. 6, 2. 바로 갔나? 불 나게 왔어요. 떨어졌네. 떨어졌네. 역산이에요. 팀 모짜리를 들어갔어. 화이. 해줘야 돼. 한 번 더워도 되나? 빨라요. 음... 지금 조짐! 변형... 전 블레는 반식이로 갈거고 끝나고 조율 한번 할게요 내부 인원 그래서 조율해 배부 배부에 돌려 호쿠님 밀어봐요 호쿠 6시 호쿠 6시 1시 왔어요 템포님 3시 신성믿어봐 먼저 드세요 내부 그대로 발망 한번만 자리 갈게요 12시로 간다 조심 12시 밀어 12시 왔어요 5시 5시 왔어요 미친놈 이거 봐 일하자 망가 예쁘니까 내부 안 내부 나가면 암초 신성믿이예요 확인 아 소리 이거 써주세요 이거는 실수를 먼저 뿌려버렸어요 아 괜찮아요 잠글거 없어 네 나오미 죽어 가면서 들어요 화면은 1177 콜나갔대요 1 1 1 1 7 7 확인 진실이예요 어디 하나 생각하세요 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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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1 11 12 12 12 12 15 15 안해져요 3에는 킬 2개, CB 2개에요. 깨졌는데 없어요. 임실. 한 번 더 임실. 2이 멀어져. 2개가 다 꺼나요. 골사야. 애매해. 콜라를 한 번 더. 나이스. 나이스. 아이스. 아이스. 오케이. 난 감아서 짧긴 했죠. 뭐라고. 밤에 11, 12 이제 나와요. 손매로 나와. 11. 11. 12. 12. 화평쿨 좀 해줘요. 거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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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다운타 안 돼 안 돼 안 돼 다 봤어 다 봤어 파메 한번 더 봐 파메 7711이에요 7711 빨개 있어요 빨간색 백 7710으로 하자 7710 박들하게 그냥 안 깨지게 아 깨져도 무요 닥템 무요 썼어요 7710으로 하는데 7710 안 깨지게 깨져도 하이.. 마리콜 7 7 7 7 1 0 점프 0이에요 나 0에서 지랄하는데 좀 나 아까 미안해 나가 나가 뭐야? 고양이님 내려오면 안 무서워 이제 메인골만 해요 메인골만 서포스랑 4방 홀라 찐 홀라 찐 홀라 찐 확인 오기로 갈거인 5시로 이제 5시 킹이랑 암호티콘 보세요 5시래요 2개째 끝 승진님 안.. 잡기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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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파 아래 왔어 근데 롬에 멀어요 롬에 렛츠지 생각 렛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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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좀 볼게요 윗무빙 조금만 올리자 생각나는 안저래 괜찮아 여기서도 하자 발장구 5 5 5 6 6 이 이 순서 꼬여긴 했는데 지지면 시정 에이 컷 로메이는 꼽아보로 톢옥님 안수 있어요? 네 범죄주세요 여긴 포바베 지금 배비님 히정 아끼지마 누굴 겹쳤어 두길이 두번씩 볼게요 두번씩 동영리 만수 소울 추가 소울이 남겨 덕가 덕가 둘이 멀어지세요 하나 안됐어 멀어져야지 소울 동영리 네브쿨 안돼요 이거 무조건 밀키 있어요 우리 동영리 동영리 소울 동영리 크게 남아서 정사 노치 화면에 황 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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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선 아 나 하나 다 안들어왔다 실수 아 내 건 줄 알았네 하나 빗나간 하나 빗나간 일격 돼 돼 아 물량 없다 신지 그냥 해야 돼 일곱시 둘 셋 일곱시 셋 굿 킬평차 금지 이거 미안한데 좀 바꿀게 이거 들어줘요 신성색 서브 1 이거 실내 서브 2 실내 서브 내가 너무 느려 위빈에 가먹고 있어요 수성지어 서브 1 1시 1시 2개 1시 3개 1시 3개 하나 사라져야 돼 괜찮아요 괜찮아요 딜 해봐요 잡았죠 잡았죠 템포님 그거 무려지 봐요 제가 봐주긴 할게 미리네 없어요 아예 계속 빨게요 조금만 내려보죠 조금만 그림 그린다 하고 갈 생각하자 그냥 성부 한번만 성부 한번만 자리 11시 2개 오케이 머리잡아야 돼 여름이 진짜 보고 있어요 다락도 좀 가지고 진짜 몰클 다락도 있어요 먹고 벽 보세요 먹고 벽으로 빌 좀 해야 돼 서포터 아니다 아니다 그냥 빼고 테스트 안정하게 뽑고 가자 자오 오케이 1시 왔어요 1시 2개 1시 2개 잡기 머리 내려봐 머리 내려요 2개 마라 리퍼 먼저 리퍼 오른쪽 네 왼쪽 봤어요 잡을게 무너지 있어 지정이나 도시락 0 0 0 0 0 0 0 0 그 0 0 1 제가 피 관리하세요 나간다 나 그냥 어 나가 나가 깨져야 돼 깨져야 돼? 나 가있잖아 성북 으아허!!! 씨이마 뱉뱉 감사합니다 으아아아 1년 걸렸다 진세계관이 와버렸네 아아 잠깐만 아 신제 겨우 땄다 아.. 아 운다 운다 야 3번 알로 오로라 3번 알로 캠픽 오로라 신디아 오냐? 잘했어 캠프 아 됐다 왜 울어